오늘도 역시 이인철 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소장님 중국이 아이폰 애플 아이폰? 쓰지 마라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무원들한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한테 업무용으로 아이폰 사용 금지를 내린 거예요. 왜요? 일단 사이버 보안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IT 부분에 대한 대중국 공격을 감행하니 발부니 꿈틀한다라고 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애플을 공격한다라는데 사실은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애플을 공격함으로 해서 중국 내에서도 사실은 애국심을 발휘한 자국 기업을 좀 살려주려는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그리고 지난 이 소식 나타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러면 공무원만 정부 기관뿐 아니라 국영기업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 애플은 애플은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애플은 이미 오는 12일부터 신제품 내놓거든요. 네, 새롭게 애플 15일하고 15 신제품을 내놓기 전에는 사실 주가 좀 기대감으로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오히려 이틀 동안 주가가 이 등치 큰 주가가 6% 내려서 시가총액만 253조 원이 증발을 했어요. 이틀 만에 왜 이렇게 중국이 이 뉴스에 민감하냐 애플은 전체 고가 휴대폰 판매량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크고 유럽이 두 번째로 크고 중국이 거의 한 다섯 대 가운데 한 대는 중국에서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JP Morgan의 경우에는 오히려 애플의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요. 이 소식 때문에 애플 신제품 판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먹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용으로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애플은 애플 바가 형성돼 있을 정도로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들이 다 애플을 친화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iOS라는 그 영역 안에서 애플의 기기 모든 기기를 다 거기다 연동시켜놨어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아이팟 듣는 것까지 모두 다 이 생태계에서 이루어져서 과연 국민들도 과연 애국심을 향한 일본처럼 일본처럼 지금 반일 감정이 굉장히 들끓어서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화웨이가 화웨이가 한 몇 달 전에 지난달 말에 최신 휴대폰을 내놨어요. 최신 휴대폰을 내놨는데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만들었나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을 보니 미국 정부가 지금 규제를 해서 규제를 해서 최첨단 반도체 사양이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거 이제 7나노급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는데 14나노 이하로는 전체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못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거는 지금 우리 기술도 도둑질한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싸움의 원조는 사실은 미국이 먼저 걸었죠. 미국이 이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발끈해서 아이폰을 치자 다시 이제 미국은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최첨단 사양에 대해서만 미국의 이제 자사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장비라든가 반도체 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범용 장비 범용 장비라고 하면 일반적인 이제 굉장히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로서 TV에 들어가거나 PC에 들어가거나 일반 전자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칩까지 이거 중국의 수출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일단 아이폰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230조 정도 없어져 버렸어요. 증발해 버렸어요. 그런데 조만간 이 아이폰 15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했었으나 주가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애플에 우리 또 부품을 집어넣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라는 거대 공룡들의 서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줄을 서야 될지 암담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걱정했던 것은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에서 아이폰 사용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비싸잖아요. 아이폰 한 번 쓰면 못 바꾸더라고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연동되니까 그냥 점점점 그 환경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이 우리나라 지금 사실 삼성도 그렇고 LG 이제 핸드폰이 안 만들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화웨이까지 이렇게 지금 날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점점 나빠질 텐데 물론 애플도 마찬가지고 애플은 고가 전략이고 이제 신제품이 나올수록 가격은 더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등 자리 생태계 1등 자리를 고가 분야에서 1등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애가 그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 생태계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도록 해요. 그래서 애플이 신제품을 팔아서 얻는 이득보다도 그 안에서 애플의 OS 안에서 다운로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그리고 다운로드를 통한 그게 매출이 더 커졌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애플 페이라든가 계속해서 부가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거의 은행급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IT기기면서도 전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다 이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앞서 애플을 때렸는데 왜 애플 주가만 내려가면 되는데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된설을 맞았어요. 미리 손 들었어요. 미상무부에다가. 왜? 화웨이 신제품에 보니까 SK하이닉스 디렘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야 미국이 지금 참단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했는데 저희가 판 거 아니에요. 이실직구한 거요. 미국 상무부에다가. 저희가 판 게 아니고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 그 규제 이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 신제품을 발매하기 위해서 미리 사뒀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 지금 이틀 동안 떨어지는 동안 SK하이닉스도 주말에 4% 갈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아이폰 카메라 모듈을 독점 공급해요. 전체 매출의 80%예요. 주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 애플을 때렸는데 우리 부품 업체들이 더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에 하나 범용 제품으로 범용 제품으로 더 이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중국에 반던지 칩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전도 난리예요. 좀 올라가는데 사더니 또 내려가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전되면 확전되면 물론 이런 이제 G2 싸움 이면에는 계속해서 물밑으로 협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도가 하고 상무장관도가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하리투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굴복하지 않은 이상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럼 미국이 가장 아파하는 아킬레스건이 뭐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을 때리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아나 약세니까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달러가 계속 강세야. 이걸 다 소화하고 있어요. 하여튼간 짜증납니다. 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만토리 님이 도대체 네 번째 문제 왜 대답을 안 왔냐고 화를 내시는데 기다리셔요. 저희 다 질문 순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소수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한번 놀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요소수 수출을 또 왜 중단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맞습니다. 일단 중단하는 건 맞잖아요. 요소수 중단 수출 중단한 거 맞고요. 요소수가 지난 2021년에 요소를 수입하는 거예요. 요소를 수입하죠. 요소를 수입하는 건데 요소가 쓰임새가 다양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차량용 차량용 농업어 비료용 비료용 그다음에 산업 선박용도 있어요. 그런데 선박용은 뒤로 하고 그렇게 크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건 차량용이에요. 보통 한 10리터 사는데 거의 몇만 원 정도 샀는데 이게 중국이 자국 내 비료용 요소 부족하다. 수출 중단한다. 공식적으로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당시 10배 뛰었어요. 가격이 사재기 하고 굉장히 소재 부품 다 변화하면서 발주철을 굉장히 늘리면서 극복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때 있었을 때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사실 이런 방법을 고안해내고 그때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요소수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꼽으라고 하면 인도가 1등 한국이 중국산 2등 그다음에 호주가 3등이에요. 그런데 비료용은 비료용은 지금 과거 2021년 중국산 비중 65%에서 지금 17%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량용이에요. 차량용이 70%에서 지난해 66%였다가 다시 90%에 육박해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비료용은 괜찮아요. 재고 본데 넉넉해요. 영향받을 거 없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건 비료용인데 비료용이지만 차량인데 차량용이에요. 차량용은 재고 두 달 정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이제. 60일 정도 갖고 있습니다. 차량용은 60일 정도 갖고 있고 중장비가 심각하대요. 특히 그러니까 특히 왜냐하면 한 90%까지 됐다는 건 가격 경쟁력이에요. 결국은 수입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야지 이득이 남으니까 계속 다 변화했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중국 의존도가 더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에는 중국 이외에 대체처를 조금 더 확보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기름값 심상치 않습니다. 저 경영 노타가 죽는 줄 알았어요. 석 달 만에 지금 소비자 물가도 3%대로 반등을 했고요. 국제 유가가 또 연중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6월, 7월 이제 정부는 물가 상승률 2% 봤다라고 했는데 8월에 3.4%로 뛰었어요. 나는 정부 얘기 중에 맞는 거 한 개도 못 봤어.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뭐 한다 예상한다 항상 그걸 뛰어넘는 항상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뛴 이유가 뭐냐. 그런데 뛴 이유가 뭐냐 7월 중순부터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뛰었어요. 여기에다가 아마 농수산물이에요. 농수산물은 전체 물가 비중 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일 유는 18가지인데 농수산물 비용은 42예요. 엄청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뛰니까 물가가 뛴 거예요. 그렇구나. 1위가 지금 사과 사과가 1년 전에 비해서 30% 사실은 2, 3배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복숭아가 23% 그다음에 수입 쇠고기 이른바 야채 가격은 좀 내렸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과일은 1년에 한 번 수확해서 내년 신제품 나올 때까지 저장했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사과 사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상자당 만 원꼴로 일주일 단위로 올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과 안 드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쇼핑 안 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알은 먹어줘야 돼요. 60대, 50대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선물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과일을 좀 연명하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예전에 제가 제일 예전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곳이 명절 앞두고 국회의원 의원 회관 앞이에요. 거긴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 그거는 카메라가 잘 못 찍게 해요. 국회의원들 제발 좀 그거 좀 기부 좀 합시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별로 가격을 솔직히 제가 잘 몰랐었어요. 몰랐었어요. 근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제가 마트도 갔었거든요. 대형마트 이번 주 일요일에는 안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토요일까지만 하더라고요. 이게 눈이 휘둥그레졌잖아요. 저는 백화점 얘기를 했더니 야 너 왜 백화점 얘기하냐고 난 백화점에서 못 사는데 저는 청가 정말로 요즘에 청가물 시장을 가봤어요. 저는 시장 같으세요. 청가물 시장을 가봤더니 3개짜리가 만 원이에요. 3개 담아서 만 원인데 제상에 올라가기엔 좀 부족해요. 제상에 올라갈 걸 딱 집으면 한 개 6, 7천 원이에요. 예쁘고 조금 크고 이런 건 크고 이런 건 이거 이러면 하나 만 원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임박하면 더 비싸지거든요. 수요가 많아지면 복숭아도 한 2,500원, 3,000원 하신다고 지금 꾸루 팝판 지난해 한 상자에 어지간한 거 1만 5천 원 2만 원 이내로 먹었어요. 지금 3만 8천 원 4만 원 줘도 못 먹어요. 정부는 10월에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건지 그 말 믿어도 되는 건지 가장 불안한 건 국제유가예요. 국제유가 국제유가 사우디하고 지금 러시아가 담합을 해가지고 사우디가 100만 배럴 러시아가 30만 배럴 지금 계속해서 감산하면서 한 달마다 결정해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130만 배를 하루에 감산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뛰고 있어요. 정말 여기다가 미국의 재고 줄고 있죠. 야 연말이면 유럽이 겨울이에요. 난방류 뛰면 기름값 또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국제유가가 서부텍사산 중진류 특히나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건 중동산 현물인데 현물 가격이 배를 당 90달러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11월월이 연중 최고입니다. 이게 시차를 두고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쳐요. 기름 휘발유값 지금이 가장 쌉니다.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넣으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또 사재기 해도 되냐 물어보면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저보고 아까 요소스 물어보신 분이 사재기 하냐고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재기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네? 참 내완.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2023년도 9월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재기를 해야 되냐 만약에 이거 얘기해야 되겠어요? 몇 개나 살려고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뭐든지 사재기 해야 돼. 드럼통 사서? 기름 드럼통 사서? 그런 거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요점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물가 안장될 거다? 이 말은 캐시스톤 마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